놀러오자. 하이라이크 하이라이크. 자 함께 한번 신나게 놀아봅시다. 우리 때도 이 음악이었어. 옛스럽네요. 저봐요. 3선 트리닝 입었어야죠. 치마 속에다가. 교복 치마 속에. 그럼요. 그날 처음 탔는데 태주씨 잘 타더라고. 조심해 조심해. 은하가 나 끌어줘요. 네. 은하 나 끌어주고.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손이 없으면 탈 수가 없어. 오케이. 오 좋아. 좋아. 아 이게 무슨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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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이게 무슨 그림이야. 어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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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? 자 끌어드릴게요. 카니야 준비됐어요? 가자. 액션. 야 Robot interrog tremendously 와. Let's go. 너무 빠르잖아요. 이 Creates. 노래가 너무 빠르잖아요. 아 아구요. 재밌죠? 아아 너무. 너무... 너무 무서워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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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론적으로만. 네 나테인 선수 달리고 있습니다. 나테인 선수 예 좋아요. 일 allí 접어요. 진짜 웃기게 관제합니다. 내 맘에 사랑해 할리카 아직 너만은 절대 포기 못해 아직 멋지느냐 할 순 없어 근데 금방 비워서 금방 탄다 저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면서 노래도 옛날 노래 나오니까 이게 그냥 흥에 맡기게 되더라고요 슬로우 슬로우야? 슬로우예요 슬로우 아직 너만은 절대 포기 못해 자세는 안 좋아 너무 재밌어 어떻게 해 너무 재밌어 거기 무대 같아 거기 무대 같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를 만난 건 모자라 네 주변의 삶을 슬로우 스케이트에 오신 것을 당연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감성 킬러 다 돌려나 잠깐 중간에 술 한잔 드신 거 아니죠? 왜 술 마셨어요? 거의 만지 상태인데 딱 따라봐라 고맙습니다 왼쪽의 키 182 정도 돼 보이는 아르바이 모의 그녀 지금 앉아있는 남성 분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좋아요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거 또 시어진다 땀이 너무 많이 나와서 DREAMS OF MY REALITY 태어나는 타는 열차 다시 달릴래요?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 달려라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리고 싶어도 또? 또 그거야? 천천히! 왠일이야! 강강! 강강강강해요 강강강 좋아해요 한 수 있구나! 강강강강강강강 내 매력을 받았죠 내 질표도 받았죠 mothers Still 강강강강강 particulars 강강강강강강강 Rada 강강강강공 을 lease